어! 베스트 명장면 테디 오빠 몰래 치킨 먹을 때 그거는 진짜 제 리얼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 더 드실래요? 아냐아냐 하나 더 했는데 아냐 먹어 이거 왜 라벨이 없어? 오빠꺼 특별하니까 아이씨 언니 치워 나 이거 그냥 둔 거지 아니에요 야 어떻게 나는 다 저렇게 이름 써져있는데 난 이름도 없어 오빠는 특별하니까 와.. 너 오빠는 얼굴의 이름이잖아요 멋있는 오빠 이거 스티커 붙였다 뗀 건데? 아니에요 그 막걸리 붙어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는 게 나만 안 줬더라고 리사 너무하지 않냐?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오빠 졌어? 이러니까 내가 보내줄게요 땡큐 땡큐 응 아 분신이 환경이 비네 테디오빠는 줬어? 테디오빠? 어 테디오빠 거 주면 되겠네 테디오빠 거 하자 근데 우리 둘이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? 진짜? 막 crazy people? 하하하하하 그래서 우리 둘이 소미와 리사는 필요하다고 좀 근데 장르가 틀려 내가 아는 니네는 아 그래요? 리사는 crazy too 네 but in a different way in what kind of a way? 음 리사는 똑같이 crazy인데 그래도 눈치는 봐 오오오오 넎 눈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소민은 아이 눈치가..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다리 눈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머너넛 아니 그 아니라 내 celebration 이건 오늘은 녹음할거야 수아 아 오랜만uchar 어떻게 될 줄 누가 알았대? 그때 너 엄청 응원했어 16 때 응 너 떨어졌어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? 지금도? 언니들이랑 포차가서 술을 마셨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새로운 좋은 추억 같은 기억이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